이 영상은 DJ인과 버스킹의 유용한 루프머신 RCO-05의 사용 영상입니다. 총 3강이며, 마지막 3강에서는 좌측 상단의 인풋 FX에 대해 다룹니다. 즐거운 음악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유지 이즈 라이프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냈니 임창정 혼내내 이제 딱 좋은 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임창정 성대모사 짧게 하는 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CCM, 재즈 CCM 피아니스트 원래 CCM 재즈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제 위주라 재즈 CCM이라고 제 앨범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강과 2강 유혁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시간에는 루퍼, 루핑, 루프스테이션이 뭔가 어떤 소리들을 내는 건가 대충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샷 기능을 알려드렸어요. 원샷 기능은 이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을 대고 때리는 동시에 그 소리가 나는 기능 이게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프가 늘어지는 듯한 소리 음절을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는 이펙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카카카 끄 끄 끄 끄 끄 끄 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뭐라 그러죠? EDM 처럼 두 배 두 배 두 배 그렇게 계속 잘라지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특이한 기능이어서 네 제가 소개를 2편 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RC505 같은 경우는 다른 기능도 많지만 제일 특징적인 기능이 이펙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펙터를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 소리로라도 느껴보시라고 이거를 이어서 마이크를 계속 들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왔는지 1번으로 갔는지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2번으로 왔습니다. 왼쪽 상단 인풋 이펙트 FX와 오른쪽 상단 트랙 이펙트 FX의 차이점에 대해 이펙터에는 인서트 이펙터가 있고 마이크로 말할 때 바로 걸리는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마이크를 바로 댈 때 쓰는 이펙터는 아까처럼 제가 잠깐 학교종이 첫 번째 할 때 들려드렸을 때 그 베이스 소리처럼 저는 원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나요? 네. 그래서 네. 제 목소리 이건데 지금 한 옥타브가 낮아지는 소리로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로 대는 이펙터를 쓰는 이유가 녹음할 때 소리를 변형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종이 마지막에 짧게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는 원래 학교종이를 똑바로 녹음해 놓은 거를 나중에 변형하고 싶다 할 때는 인서트 이펙터를 그때 오른쪽에 있는 걸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대고 말할 때는 왼쪽에 이펙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기에나 이런 거는 첫 번째 시간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왼쪽에 90도로 되어 있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세 개의 버튼을 가지고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쪽 상단 인풋 Fx를 사용해 보자. 1번을 지금 녹음하든 안 하든 에디트를 1번에 있는 에디트를 누르고요. 자 ABC 중에 A를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효과 1 처음에 걸면 이런 이상한 소리가 와우 납니다. 압니다 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공간계를 이제 EQ잉을 바꿔서 내는 소리인데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와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이 밖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제 목소리가 섞여 들려서 어떨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느껴지시는 대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패트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게 아까 주파수를 가지고 노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벌써 뭔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 아 기대 오직 그대만이 어머 어지러워요. 어디 우주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두 번째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소리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간 것 같죠? 어 너무 세게 걸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장난감 같지만 이런 걸 가요에서 종종 씁니다. 자 네번째 어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아 아아 발음을 모를 정도로 이걸 걸면 아예 발음을 모를 정도로 띄웅띄웅띄웅 레이저 쏘는 레이저 쏘는 듯한 소리 이게 네번째였습니다 자 네번째인데요 다섯번째입니다 어 어 어 어 어 예 어 예 어 이거 무슨 어 로봇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전화기 소리 들어간건가요 여섯번째입니다 아 여섯번째입니다 어 이거는 거의 로봇 이건데 음이 다 뜨거에요 어떻게 말을 해도 같은 힘이 많으냐 같은 힘을 내게 해주는 음 로버트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번째 거가 제가 그 베이스 소리 낼 때 이렇게 음을 음 이렇게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서 더 못 듣겠어요 자 이걸 근데 나중에 조절을 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른쪽 화살표를 가시면 그러면 어 어 이렇게 에 소리를 일단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한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음 어떻게 바뀔까요 자 어떻게 바뀔까요 이것도 볼륨이 바뀌네요 어 음이 바뀌는 입택도가 아닌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겁니다. 여덟 번째.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뭔가 딜레이가 걸린. 가운데로 해놓으니까. 아! 해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식으로 딜레이.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게 음이 이게 바뀌는 거네요. 이 큰 동그라미를 제가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소리를 바꿀 때마다. 왜냐면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요 들려요 들라고 하는 거 지금 하노파구가 올라갔고요. 이렇게 점점 돌리면은 똑같은 음이 됐는데 이제 점점 내려가서 하노파구가 낮아지는 이런 아 그런 이펙터입니다. 아이고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네요. 서른 개가 되니까. 아 자 다시 보면은 예 네. 나 아홉 번째였어요. 열 번째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건데 효과십. 이거는 우파부 아래로 내리는 11번째 귀명ㄷ 12번째 오오오.. 하울이나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아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거야 뭐 이런식으로 하울이 나서 오래는 못하겠네요. 그 다음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숫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이펙터 다시 소리를 키워서 이제 하울이 안 나기 때문에 자 하면은 이건 뭘까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별로 안 바뀌네요. 그 다음 거 이것도 소리가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이 컴프레서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해도 하는 거랑 녹음하는 소리가 똑같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보컬에 관련된 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를 해보면 이건 EQ를 만지는 거네요. 베이스가 더 빠지고 그 옆으로 돌리니까 중간음이 빠지고 이런 EQ잉도 할 수 있네요. 오늘 아주 처음 한 건 아니지만 신기합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요. 자 시간상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시 나가서요. 그 다음 거 이거는 뭐냐면요 어 이걸 어 이건 뭐냐면 어 이게 왔다갔다 하네 이걸 탭 템포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어 어 어 어 네 빨리 왔다갔다 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어 어 비슷하네요. 어 어 숫자 세다 까먹었다가 다시 열일곱 번째 이펙트 열일곱 번째 이펙트 입니다.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개수가 너무 많았어요. 머리는 잘 안 세지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세요. 열일곱 번째 거 이거는 뭐냐면요 제 목소리와 이 옥타브가 같이 나는 이펙트네요. 그래서 제가 한옥타브가 계속 같이 나네요. 좀 즐겁긴 하지만 악기 속내 낼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9번째꺼 19번째꺼는 카메라로 들어간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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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상당히 이걸 패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간감을 한쪽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싶을 때 했습니다. 그 다음 소리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뭘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를 누가 입을 막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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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약간 그 음을 커트하는 것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이펙터 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것 좀 끌게요 네 말을 못 알아두실 수 있으니 이거는 이제 아 그 edm 하시는 분들이 잘 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아 여기서 또 멈췄네요 요거 다 붙어 하겠습니다 이 edm 같은 이거는 끝내고요 그 다음으로 넣어 가겠습니다 아 아 너무 세네 노래방이 네 노래방이 온 것 같습니다 이걸 빨리 테이프를 눌러볼까요 이제부터 에코 기능 이거 누를때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좀 그래도 눌러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안 빨라지네요 더 빨라지길 원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길 잘 지내니 예 엄청나게 예 딱 좋은 이렇게 왔습니다 예 요게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임창정 성대모사 짱이 하는 막간 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방을 지나면 뭐가 나올까요? 자, 노래방을 지납니다. 이제 노래방을 지나요. 네, 노래방을 지날 거예요. 자, 다시. 아, 지금 다시 지금... 이거 자꾸 1번으로 돌아가서 저를 속을 쓰게 되는 거였네요. 빨리 제가 했던 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네, 노래방까지 했었죠. 자, 노래방에서 다음으로 갑니다. 이번엔... 핑퐁 에코라고도 하는 탁구공 같죠? 자, 이거는 옆으로 가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로 움직이면... 예! 사랑하는 사람이... 사... 더 느리게 볼까요? 네, 아주 잘 느껴지죠. 탁구공처럼. 1년이면 되니... 계속 반복되죠? 제가 그냥 네 글자만 해볼게요. 1년이면... 2면, 2면 계속 그러죠? 네, 꼭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 같죠? 네, 흔한 말씀에서 반복되는 그 에코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아... 아, 진짜 노래방스러워서 불러네. 네, 이런 빠른 에코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은 이게 뭔가요? 아... 이거는... 어... 뭔가 하면은... 어... 이 스프링 안에 들어온 듯한... 어, 스프링... 어... 스프링이... 어... 스프링이 점점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어, 그리고 뭔가... 어... 어디 갇힌 것 같아서 싫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으, 위푸, very specific, 아, 이건 뭐냐? 이거 뭐냐? 어, 어, 어ooh, 벼 était OK,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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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아까 어휴 귀순말 빨리 넘어가 말을 따라하네 아까 오른쪽에서 보여드렸던 인서스트 이펙터에서 특이한 기능을 전회 때 보여드린 것을 지금 재현을 한 것입니다. 왼쪽에도 이 이펙터가 같은게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도 아아 이번에도 뭐 여기는 코러스 이펙터 코러스라는 이펙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타 같은 악기를 칠 때 목소리가 여러개가 같은 음이 나는 듯한 효과를 하죠? 좋을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두어 사람이 같이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 어 제가 좋아하는 리버브입니다. 자 이건 양을 조절해서 잘 쓰면은 어 뭐라 그래 아까 노래 방향이 무슨 차이인가요? 아 이 리버브는 뭐냐면요 에코나 예를 들어서 딜레이 같은거는 소리가 박자에 맞춰서 이게 사실 속도가 다 있습니다. 그 값에 속도가 다 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울리는거죠 공연장처럼 네 메아리 같긴 하지만 아아 하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면 이제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보다 이게 커지면 이제 효과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래할 때는 적당히만 넣어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 다음 이 팩터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개수를 제가 세 볼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건 개수입니다. 그래서 돌려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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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 4개 정도 많은 31개의 리펙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왜 오른쪽에 없느냐고 물어보시면 녹음이 돼야만이 테이프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음을 내리고 올리고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녹음 중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4개 정도가 오른쪽 이펙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기능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사실 세팅에 들어가면 복잡한 용어가 많고 설정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달을 더 연결해서 다른 기능을 또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지만 어 여러분들이 우리 시각자인들이 제일 궁금한 건 소리 모양 그 다음에 무슨 기능이 있어 도대체 이거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략 그냥 녹음으로도 6시간 뭐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퍼로 쓰시지 않을 때 그냥 녹음기로 쓰셔도 되지만 이게 너무 커요 녹음기로 쓰기에는 그래서 뭐 권장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노래 1절을 루프로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빨리 MP3 꽂아가지고 제가 억스 단자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MP3 같은 거 연결하거나 컴퓨터 선 3.5 대 3.5으로 연결해서 음악을 빨리 하나 녹음하고 그러니까 컴퓨터 조작이 어렵고 빨리 나는 뭘 녹음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그냥 녹음을 해 놓고 그걸 반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자유이고 녹음기로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녹음을 하시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USB를 꼭 꽂으시면 그 번호에 관련된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001, 002 이런 식으로 폴더가 다 생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시면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지워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루퍼 루프 스테션 자체에서 지워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은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루퍼로 사용 안 하셔도 여기 지금 활용도를 보면은 마이크 하나 꽂히고요 악기는 모노로 연결하면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억스가 꽂힙니다 근데 억스라고 해서 무조건 음악 듣는 MP3나 이런 것만 꽂으란 법이 없잖아요 마이크,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여기다가 피아노를 연결해도 악기 네 개, 악기 세 개 보컬 하나가 충분히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루퍼로 안 쓰셔도 레코드로 쓰셔도 손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연결과 그런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실지만 잘 설정하시고 쓰신다면 정말 활력을 주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을까 바램이 있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혹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재밌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또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